이 노르웨이는 진짜 어딜 가든지 이렇게 자연 그대로의 깨끗한 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. 앞에 저기 어제 그저까지 계속 영하 10m까지 떨어져가지고 다 얼었다가 오늘부터는 또 일주일간은 방을 또 영상으로 올라간대 여러분 얼었다가 지금 얼음이 녹는 중입니다. 아 노르웨이 너무 멋있습니다. 멀쩡한 나무를 왜 다 자르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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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30분 간격으로 운행이 되는 모양입니다 출발시간 목적지하고 남은 시간까지 앞에 표시를 해줍니다 노르웨이는 저 앞마을까지 가는데 육지로 가는 길도 이번에 있었는데 돌아가면 한 2시간은 가야 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무조건 뒤에 누군가 한 분이 돈 받으러 오고 계십니다 뒤에서 제 차 번호를 휴대폰으로 조회를 하는데 조회가 당연히 안 되지 안녕 안녕 50분, 50분 감사합니다 다른 곳이 있나요? 어제 그 칼을 사용했어요 어제 다시 해볼까요? 아, 이 제품은 다시 한번 해볼까요? 아, Molde. Molde. 아, Molde Vestnes. 아, 오케이. 아, 대칼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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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That long road. Yes. 2, 3 months driving. 아, thats so nice. No, its not gonna work. We'll try again, next time you're here, so. Okay. Yes. Have a nice day. Oh, wait. I have gift. Oh, thank you. Yes, thanks very much. 한국의 트래디셔널 세일을 넣을 수 있겠네요 네, 아름다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결국은 카드 인식이 안 돼서 주머니 하나로 해결했습니다 다음 번에는 똑바로 하랍니다 대신 여기 단위가 크로네인데 56 크로네면 우리나라 돈 6,750원입니다 그렇게 비싼 돈은 아닌데 어쨌든 인식이 안 되니까 할 도리가 방법이 없습니다 깜빡하고 배에서 내리는 걸 안 찍긴 했는데 그냥 그렇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일상들이라 남쪽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눈이 더 많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게 눈으로 내려오는 것 같은 느낌 노트북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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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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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abulous. ha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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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